집단 성착취 영상물 판매방을 운영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이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달 중순까지 텔레그램방을 운영했는데요. 판매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만 1만 5천 건에 달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집단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텔레그램 판매방이 또 적발됐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1 학생 5명. 이들은 같은 중학교를 다니며 갓갓의 N번방과 조주빈의 박사방에 가입해 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했고 급기야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판매 방식도 조주빈 수법처럼 일반 방과 고액 방, 최상위 방으로 등급을 매겼고 입장료를 챙겼습니다. 거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만 1만 5천여 개, 판매 수익은 3천5백만 원에 이릅니다. N번방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까지도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한 번 재판매를 통해서 돈을 계속 벌게 되니까 중간에 중간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15살 A군 등 주범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높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 N번방 논란이 불거지자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돌연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심인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시민과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부는 강력하게 엄벌하라. 아동 성착취물 배포 소지자 켈리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 당초 항소를 포기한 검찰은 뒤늦게 켈리에 대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찾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 구매자들도 속속 검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켈리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78명을 입건하고 앞으로 영상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